제가 기념이라서 마라탕을 사줬는데 너무 감자이 잘 먹어요. 근데 저는 17,000원만 얘기했는데 감자에 갑오징어 완자에 튀김유브에 소울이 추가해서 26,000원 늘었어. 난 17,000원을 낳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돈 아껴서 밥 좀 해먹지. 엉덩이 떼줘야 돼. 눈짝을 그냥. 내 주도 고맙게 잘 먹어야지. 진짜 마라탕 되게 좋아해서 먹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비싸서 못 먹었는데 너무 고마워서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어떻게 많이 먹었냐? 열고 올게요. 이 먹기에는 뭐 쾌감이 있어. 완전 맛있겠죠. 마라탕은 너무 이름만에 먹는 것 같아. 살 찌겠죠. 맛있겠다. 행복진 행복이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생리하니까 이거 다 땡겨서 힘들었거든요. 거의 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먹는 걸로 되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살찌 좀 행복해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권두부 같은 거. 감자인가 이거는? 처음 봐. 완자? 갑오징어 이런 것도 되게 맛있게 생겼어. 처음 먹어봐요. 감자도 있어 대박. 근데 감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마라탕에 들어가는 건 모르겠네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념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게다가 충전 채도를 좋아하는 한 건가. 저는 좋아하는 것 다 들어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먹다. 식. 와. 흠. 너무 맛있겠지. 절소. 너무 맛있다. 먹고 남은 양송이 추가했어요. 국물에 데워지겠죠? 어차피? 이럴 것이다. 새우 버섯으로 먹어도 되긴 해요. 이미 나오는 거라서 좋아지겠죠? 새우 버섯 향기 좋아져라. 이거? 되게 맛있어요. 행복하다. 주문도 한 번 좋아하네. 매우 맛있어. 끝 남았어. 거의 다 먹었어요. 배불러는데. 꿈만 더 먹을 거 몰라. 맛있어요. 엄청 맛있다. 주말이 좀 행복하네요. 오늘 일요일인가?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이겠죠? 정신이 없네 그냥. 토요일이야? 세상에 나 일요일인 줄 알았어. 아니 어제 너 진짜 이렇게 놀아가지고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토요일이었어? 대박. 시간을 빨리 가들 어쩐지. 오늘 아직 벌써 1시밖에 안됐어. 대박. 2시긴 한데. 3시 아직 안됐거든요. 너무 행복하잖아 진짜. 어떻게 해 나 근데. 되게 하이데이니가 오랜만이야. 잘 먹었다. 벌써 다 먹었어요. 너무 먹고싶었어서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토요일인 게 너무 신나고 행복하더라구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남은 오렌지조스에 남아서. 마시고. 이제 라임은 이제 다 먹고 가니까. 버려가지고. 여름도 좀 아직 더 녹았는데. 아니 많이 녹았는데. 그래도 좀 남았어요. 맛있겠죠? 행복하다. 대용량. 매워. 맛있어. 매콤해. 코가 매워요. 매운 건 맵기는 않게 맵지 않은데. 코가 매워. 손에 뭐가 묻었는데. 생일하다보니까 자꾸 뭐가 묻어. 아유 싫어. 배가 아파. 오렌지조스 오랜만에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이거 먹고 배터리 충전하다가. 좀 시나 목욕 좀 해야겠어요. 피곤해요. 좀 지져야지 오랜만에. 아유 몸아파. 배 와서 아픈가봐. 저녁 먹고 남은 거 다 먹었는데. 다 있어요. 좀 매워서. 비신 나왔는데. 아저씨는. 이신킨라빈스로. 대체 몇 가지. 크리스틱 구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선반으로 한번. 꾸며보려고요. 보관함은. 일단 여기 4번 8번. 잘라야겠죠? 그러니까. 자르는 거라. 딱히 한 게 없어. 아니 뭐 만들려 했더니. 딱히 한 게 없어요. 이런. 근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빈 비커요. 저는 봉투에 포장한 거. 그리고 이거는 탕수. 얘는 필립집. 그 레지드 아트 때 쓰는 거. 얘는 개인계. 그래가지고 이미 완성이 돼버렸어. 끝. 딱히 만든 게 없네요. 이런. 이거는 이 거족대기.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비싸게 샀는데. 계속 입어서 인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치고 지퍼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도. 그냥 한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인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끙끙. 한 번 불러서. 한 번 짓는데. 얼음 가져왔어. 아까 식혜도. 엄마가 가져오신 건데. 아마 오빠들이 금방 다 먹을 거 같아요. 얼음 찍을 수 있어요. 얼음 큰 거랑 잡은 못 끓여주셔서요. 그냥 이렇게. 아라밤. 이거 맞아야지. 네. 식구가 많아가지고. 식혜 같은 거 금방 다 좋아해서 달달하긴 한데. 다들 금방 다 먹을 거 같아서. 전 그래서 오렌지 주스나 마실랍니다. 한 잔 마셨으니까. 아. 아 피곤해. 되게 잘 맞는 거 같거든요. 만들 때는 그 식혜가 별른데. 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예뻐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배 아픈데. 하루 종일 배 아프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자는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요. 뭐가 뭐가 땡기고 그래서. 또 살도 찌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 최대한 안 먹어야지. 내일 먹어야지 하는데. 자꾸 뭐가 땡기고. 배가 아파서. 일단 자야겠어요. 근데 얼음도 많이 남아가지고. 콜라 조그만한 거 한 잔만 마시고 자릅니다. 피곤하네. 그리고 3D팬도 좀 하고 자야겠다. 이거 만들다가 중간에 깨져서. 뺀다 말았거든요. 좀 다시 만들어야 돼요. 더 깨어나는데. 배 아파. 한 이 정도만 먹어서 잡시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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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파 하루종일 바꿔야겠어, 얘도. 깨지는 하트가 떨어지고 있어.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기가 웃는 것보다 너무 귀여워. 그럼 정말 안녕. 어우 피곤해, 가려워. 너무 졸려요, 여러분. 이것도 만들었는데.